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변화라는 게 있죠. 영어 표현에는 체인지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변질시키고 또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잘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를 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돈도 벌고 명성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이제 오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망하지 않습니까 참 겁난 거죠 망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에 차게 되고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기 크리스 킴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은 밝은 뉴스 좀 이렇게 경쾌한 뉴스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1분기 성적표가 놀라울 정도로 좋네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개 이제 이 현대차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회장의 이제 유일한 아들이죠. 대개 이제 기업계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3세들 가운데서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겸손하고 그런 평을 좀 호한 평을 받죠.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도 보면 사람이 참 괜찮게 그렇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숫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숫자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시에도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구글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마다 계속 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성적을 발표하고 본인들의 유능함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주식 가격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안게 되는 거죠. 이번 1분기 현대자동차는 고속 성장을 했고 그 성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고급화 전략 라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가품 중가품 고가품인데 고가 시장에 진출해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다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그게 도요다 렉서스 420 모델일 겁니다. 420. 도요다 창사일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렉서스의 미국 첫 차를 내서 그게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들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대요. 렉서스의 420 모델 아주 훌륭한 그런 차였죠. 그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아주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그게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그 성과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표현을 했네요. 경이로운 놀라운 수준의 분기 실적을 자랑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대단히 침체가 되고 수출 성적표가 아주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이 같은 아주 기록적인 성과는 많은 분들에게 고무적이고 또 상당히 희망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1월 2월 3일에 매출이 37조 7787억인데 전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 무려 24.7%가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이 더 놀랄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5,927억인데 전년 2022년 또 1분기 대비해 가지고 86.3%가 치솟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한 달마다 1조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조 넘는 돈을 번 겁니다. 한 달마다 1분기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그런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고급차 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져들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보면은 모든 신문들이 현대자동차의 놀라운 그런 실적을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2분기에는 많은 그런 정권사나 이런 데 애널리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언제 나옵니까? 2분기 실적이 4월이니까 5, 6, 7 7월 달에 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권혜영 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계시네요. 참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진실되고 유익한 그런 보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 뭐 대단한 겁니다. 현대차 성적은.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정치면을 장식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주제들을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실적이죠. 그래서 이 정의순 부회장이 경영을 잘한 거죠. 86.3% 2009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실적 1위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도 그렇고 사옥도 그렇고 먼 시각, 롱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각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돼 있고 꾸준히 잘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천천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의순 부회장이 아마 지휘봉을 물려받은 지가 그렇게 몇 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판처럼 그렇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뻥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숫자로 말하니까. 숫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그냥 숫자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벌었다. 얼마 매출 올렸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경제신문으로서 이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고급화 전략에 찬네요.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호조를 보였고 신차 출시가 제대로 먹혔던 이 규모에서 보면 테슬라가 3조 3천억 2조인데 예상되는 기아를 합할 경우 도요다 5조 710억 원도 앞설 것이 확실시 된다. 제가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이 일어서는 그런 과정 일본 기술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샤시 부품이라든지 베어링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이제 한일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인접 국가에 아시아 국가로서 근대하에 성공한 유일한 일본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대단한 이런 성과를 냈다. 테슬라가 3조 원을 남겼네요. 이번에 1분기에 이렇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3조 넘었죠. 1분기에 3조 5,927억을 남겼으니까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범용화된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반도차와 달리. 그런데 그런 데서 1분기에 3조 이상을 남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표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진군해 가지고 노사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좀 안정이 되고 해 가지고 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나라가 몇 개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강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게임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어야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박수를 보내야 될 아주 좋은 소식이고 미국과 인도 시장 등을 공략해서 2026년은 지금보다 200만 대 이상 증가한 920만 대를 판매해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남바원에 등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삼성 정권에서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이런 결정에는 돌아가신 정세영 회장이 영향이 엄청 컸죠. 처음에 이런 현대자동차가 포드하고 합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드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포드하고 이제 합작이 결렬이 됩니다. 그때 돌아가신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오나였던 동생이죠 정주영 회장의 정세영 회장이 뭐라고 제안하는 거 하니까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냥 우리가 독자 모델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포니가 첫 번째 독자 모델로 나온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자적인 자동차 산업을 만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죠.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산업 기반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정세영 회장이 내렸던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걸 또 정주영 회장이 받아들이셔가지고 독자 모델로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굴지의 부품기업들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저렇게 이제 뭐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제 묵묵하게 현장에서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끄떡끄떡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사설에서는 정의성 부회장이 단순하게 전통적인 그런 내연기관차 전기차뿐만 아니고 소위 뉴모발리티 산업에 대한 그런 많은 투자를 하는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네요. 세계적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 사이에 여러분 지분을 인수하고 자율주행 세계 3위 기술력을 지닌 모셔널의 여러분들 그런 또 지분투자를 하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인 글랩 또 전기차 디자인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얼라이언 등이 정의성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어쨌든 사업가는 뭐 사람 좋고 사람 괜찮고 그거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분기 성적을 어떻게 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늘 답답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참 현대자동차 선전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이 도요타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다. 그거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적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니까 변화에 제대로 여러분들 적응을 못하면 그건 망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가장 어느 몰이나 여러분들 터쭈 대감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지 않습니까.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 일종의 미국 몰의 랜드마크 가전제품을 파는 그런 베스트 바이하고 필적해가지고 이런 가정용품 생활용품을 팔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미국의 유학생활을 할 때 보면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것을 방문하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활용품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결국은 파산을 했네요. 파산. 파산을 한 겁니다.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참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매장을 방문해 보면 직원들보다 여러분들 사람들 고객들보다 직원들이 좀 많으니까 일단 가격이 좀 비쌌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더 싸게 높은 그런 지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할인점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줬던 것은 아마 온라인 이커머스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업모델 이 사업모델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4월 23일 기사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에 한국 뉴스가 참 잘 전했네요. 보시니까 동아일보 뉴스인데 1년 전 17달러였던 주가가 0.19달러. 대단하죠. 17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돈을 다 날린 겁니다. 1971년 설립 이후에 5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네요. 온라인 사업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아마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에서 파는 상품을 정도의 레벨을 또 싸게 파는 홈구스라든지 그런 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생기업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힘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작년도죠. 올해인가 잠시 이름도 확 뛰어 가지고 인기를 누렸는데 주가가 폭등한 김에 20여일 만에 400%나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4.6달러에서 23.08달러 치솟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했다고 됐네요.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되는데 약간 투기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드에 최근까지 투자한 스왁 개미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스왁 개미가 매수한 액수가 10이네요. 이게 기업 수위 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순서로 쭉 내가 가지고 10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회사를 샀네요. 1405만 달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되네. 돈을 다 날린 거죠. 베스트 바이나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 같은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토이저러스라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런 장난감 파는 회사가 망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1405만 달러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 돈이 이제 물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를 한번 보니까 주식 가격이 여러분들 가장 정직하니까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 주식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달러에서 1918년 정도에 이게 이제 20센트로 떨어진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아니면 절대 주식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30불까지 쏟아올랐거든요. 도저히 이런 데 이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그런 리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카데거리스 샵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전문 그런 유통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살아남을 게 어렵거든요. 오늘 주가를 보니까 여러분들 5일 동안 이게 또 한때 5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24일 날 여러분들 부도를 발표하는 모양인데 4월 24일 날 20센트 아마 장이 마감될 때는 18센트까지 떨어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가 이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30달러 올라갔던 것이 20센트면 몇 분의 1로 떨어진 겁니까 이게 주식시장인데 이게 주식시장은 미인대와 같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뭐죠 마음에 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학개미들이 1,4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돈을 날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지만 사업모델이 온라인 이름들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서바이벌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모델인 거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아무리 안정된 그런 투자라도 리스크를 일정 부분 150배 정도 떨어진 모양이에요. 키키타님이 이런 150배 150분의 1로 주식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150배. 150달러짜리가 1달러가 된 것과 똑같은 거죠. 미국의 지금 은행 상황이 이게 지금 좀 어시시시하네요. 홍병호 tbs는 며칠 전에 jp모간이라는 미국의 대형 뱅커 여러분들 소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중소규모의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jp모간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시티은행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은행의 돈을 이동시키는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의 일본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중규모의 은행 가운데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만에 주가가 40% 이상 정도로 폭량한 겁니다. 10원짜리 주식이 여러분들 5원짜리가 된 겁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들 10% 20%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봤지만 하루 만에 주식 가격이 4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 만에. 동아일보 기사를 일단 보시죠. 이게 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간밤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고객예금의 136조 원이 빠졌다. 이거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대형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갔겠죠. 어제 기사가 주가 22%가 폭락한 겁니다.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그다음에 장외 시장에서 22%가 폭락한 겁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올 1분기 1월에 3월까지 고객예금이 1020억 달러 136조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전망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가 빠져나간 것이 그냥 알려지자마자 정규장이 끝나고 그 장외 시장에서 22%가 폭락한 겁니다. 22%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44%가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촉발한 미국의 은행위기는 겉으로는 진정 국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뉴욕 특파원이 기사를 잘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했네요. 국글로벌 신용평가성 무디스는 은행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역량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제한된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다. 예금이 여러분들 예금 잔고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대출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퍼스트 리퍼브릭 은행 예금 이탈은 600에서 700억 달러로 월가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045억 달러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을 갖고 있던 예금 잔고가 41원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 제이피모관을 비롯한 미국의 11개 은행이 은행위기 점령을 막고자 긴급 예치한 300억 달러가 없었다면 인출 예금액은 1020억 달러가 돼서 58%나 줄어든 셈이다. 그러니까 뭐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33% 줄었고 매출도 13% 줄어드는 거죠. 돈이 다 대형은행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제이피모관과 펭크 오메리 같은 미국의 대형은행이 예대에 맞은 상승으로 어닝 스프라이지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 다 돈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국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들 조심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지역은행들이 점점 위험하니까 또 무디스는 지역은행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은행 11곳의 신용등급을 다 낮추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예금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또 대출을 줄일 테니까 미국의 중소기업과 상업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은행 전화를 받고 있다. 현재 은행위기는 약으로 치면 2, 3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그냥 더 충격적인 것은 하루의 주가가 어떻게 40% 이상 빠지냐 이야기죠. 여러분도 지금의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라는 것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아까 동아일부 기자가 여러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외 시장에서 25%가 추락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특히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했다.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야당이 난 거죠. 사업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전부의 또 유통속도가 굉장히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 엊그제 보니까 이번에 시리콘베리 은행에서 그렇게 뱅클런 예금 인출이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은 트위트의 힘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은 전념성이 또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이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후 2시에 이런 자료인데 끝에는 여러분 얼마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41.86%가 여러분 주가가 빠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1.86% 주가가 빠졌는데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41.86%가 아니고 장이 오후 4시에 마감이 됐는데 하루 만에 49.37%가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들 오늘 주식이 8불 10달러인데 하루 만에 7불 90센터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미국의 여러분 아주 탄탄한 지역 기반의 중소원인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가 전문의 뱅클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이피 모관을 중심으로 한 11개 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들 너무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그런 분기 여러분들 결산 발표가 있자마자 급속하게 이런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주가가 오늘 49.37%가 빠진 겁니다. 50%가 빠진 겁니다.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여러분들 절반 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겁난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이거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5년 동안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이 주식은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100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상당히 여러분 안정된 주식이었습니다. 원래 은행 주식이 상당히 안정되고 재미가 없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달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들 와중에는 오히려 다른 데는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은행 주식들은 이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은 상당히 두 배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는 여러분 이 100달러 되던 주식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9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9달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주식은 여유자금을 가져 안 하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다릴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100달러 한 10년 이상 정도 100달러였을 겁니다. 제가 10년 치는 다른 차트를 봐야 되니까 5년 치를 보게 되면 거의 100달러 이상의 주식이 하루 사이 9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좀 넓히고 사물이라 현상을 보는 시각을 좀 확장하게 되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걸 보시고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만 느끼셔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광고를 좀 하고 그 다음 또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이제 이렇게 1권 2권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2020년 4.15 총선을 다뤘고 1권은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이제 그 다음에 선을 보일 것이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를 지금 다룰거든요. 이 책의 가격은 1만 800원입니다. 1만 800원이니까 커피로 따지게 되면 한 두 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액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출간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한국의 출판사에서 아마 내주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액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출간하는데 이것은 2024년과 2027년 또 대통령 선거 2024년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경각심을 주는 책이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낱낱이 이렇게 정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600여 명 정도 분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행팬이 이름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구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행팬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권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지인들 가운데 꼭 이런 것을 알려야겠다 하시는 분한테 앞에 서명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큰 그런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앞에서 제가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만 공공재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선거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가 가지고 제가 5권 6권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한 600여 분 정도만 협조를 해 주시더라도 그래서 구매를 직접 예스24나 아니면 교보문고를 까기야 힘드신 것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010-9004-0453에 문의하시게 되면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 며칠 내로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홍길동의 나라도 아니고 장길산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키키타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의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누구한테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바로 대영제국 영국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이란 나라에게 크게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현대 문명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나라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가깝지도 않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이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토적 야심이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참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성각자들도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여러분들 잘 지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에 19세기에 유행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와 영토에 대한 관심과 지배욕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중국인들이 개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화라는 이야기는 중국인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상당의 수뇌부 되시는 분들은 백권 추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극화가 어떤니 뭐가 어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명사를 착하게 보게 되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참정권과 자유를 그래도 신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세계사의 큰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하는 서방 국가들인 거죠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들 그 나라도 이런 외교적으로도 문제도 있을 때가 있지만 비교적 그런 나라들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 고위관리 주 프랑스 대사 같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중국의 외교부 가운데서도 거의 탑 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프랑스 이름 대사 입에서 주 여러분들 류사엔 주 프랑스 중국 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냥 해프닝이다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 정도 된 그럼 중국의 여러분들 주 프랑스 중국 대사 입에서 주권국이 아무 권리가 없다 이런 발언이라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내면 세계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프랑스 lci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인지 묻자 기자들이 이렇게 까칠한 질문을 그거죠 그러면 이제 외교관 같으면 우회적으로 소련 입장도 여러분들 러시아 입장도 고려해야 되면 그러면 국제적 관행과 관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살짝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림반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거죠 그거를 러시아가 침략해가지고 병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그 문제조차도 러시아 편을 드는 분들 계시지만 제 시각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국가 지위를 명시한 국제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 국가가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 실효적 질의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 연방에 속했다가 러시아 여러분들 소련 연방에 속했다가 그게 해체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된 나라들이 주권국가로서의 실효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법상 주권국가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주권국가에 그게 없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발틱이 있는 국가들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없는 거죠 외교나 이런 거 할 때 다 여러분들 현재 러시아와 함께 여러분들 내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주 프랑스 대사 중국 대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시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참 먹고 살 만큼 된 거죠 그러나 보편적 질서라든지 세계사회에서 여러분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국가들이 서방 선진국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더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50대 초반에 서양 고전 철학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중국 고전 삼국지 소지는 오로지 이기는 것밖에 고민을 하지 않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면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양 고전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바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논쟁부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하구나 아 이래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결국은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배는 불러졌을지 모르겠지만 의식이나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참 먼 한 겁니다 중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받은 교육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 분위기 같은 걸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동질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발드 상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발드 상국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각각 조치해서 혀명을 요구했다 옛 소련 국가 이외에 프랑스와 유럽연합도 유감을 표명했고 프랑스 외교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크림반도까지 포함한 영토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유엔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파문이 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막 서둘러 가서 진화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옛 소련 국가들이 주권 국가의 지위를 우리는 존중한다 그렇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코멘트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나라 바로 옆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고 우리끼리 단결해야 되고 우리끼리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나라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국력이 산업이나 기업에서 나오니까 그 산업과 기업이 활발하게 여러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힘을 더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에 복속되는 그런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생각에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도 선거를 훔쳐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여러분들 발밑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지칭해서 당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죠 중국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공상당이 해체가 돼 가지고 중국이란 나라가 연방국과 비슷하게 되면 또 모를까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뭐죠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속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현대인들은 모두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빛을 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받으려면 그쪽을 많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중국을 본받으면 중국의 행사소송법 이란 행법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검수완박불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중국도 이제 고민이 이게 이제 아이를 적게 낳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한국 경제심을 보다 보니까 좀 도전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이러면 들 그 외동 아들 외동 딸 한 자녀만 낳게 했기 때문에 그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이 1980년생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아이를 가지는데 아이도 키우고 그다음에 사람이 혼자니까 늙어가는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양가 부모지 않습니까 그 두 부부가 네 명을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제가 나왔네요 혼자서 부모와 자식을 봉양해야 되는 처치 이제 이 한 1980년대 생인 중국의 한 어머니가 딸아이가 하나겠죠 딸아이를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는 장면 중국에 닥친 공포 좀 이렇게 과장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 명을 낳거나 안 낳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처럼 대가족께 성장했던 사람이 되어 가지고 딱 한 사람이 부모가 늙어갈 때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번에 중국이 이제 인구 1위 국가를 인도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중국은 1980년에 시작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너무 오래 끈 것이 결정적 폐착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무제한 출산을 허용해도 모자란 판에 2016년에는 두 자녀 작년에는 세 자녀 출산까지만 허용했고 1980년대 독자로 태어난 소황제들은 아주 귀하게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없이 혼자서 부모와 자식을 복량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중국 노인은 상당수가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더 젊은 세대 청년들은 개론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두 자녀를 허용한 2016년에 1786만 명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956만 명으로 참고로 한국은 24만 명 수준입니다 집값 상승 억제 사교육 금지 등의 정책도 그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주목한 것은 복량이라는 단어거든요 복량 복량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를 먹어 가니까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량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상 아이들이 출가를 해 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크는 걸 보면 아이들이 자기 앞가름 하기도 참 힘들죠 자기 앞가름을 여러분 저는 친남매 막내로 컸지만 독립심이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강했습니다 아마 저의 행동이나 언어 표현의 중심에는 자립자존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좀 심할 정도로 자립자존 혼자 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도 저는 마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절대로 마지막에 여러분 가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배를 끼쳐서 안 되겠다 되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좀 강한 편입니다 절대로 배를 끼쳐서 안 되겠다 어쩌면 그 용어 자체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배를 끼쳐서 안 되겠다 마찬가지로 절대 자식들한테 배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집사람한테 뭡니까 치대지 않아야겠다 그게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개인적 특성이나 정체성이 10대 때나 20대 때나 50대 때나 60대 때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복량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힌 겁니다 복량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지만 절대 자식들에게 기대서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뭐 건강을 유지하게 열심히 여러분들 유지하게 해서 물론 건강이란 자기에게 통제할 수가 다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없는 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친인척들에게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사회에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15년 전에는 자식의 부모를 복량해야 된다는 것이 53%였는데 작년 또 2022년 때 조사해 보니까 21%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크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 해석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모를 복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자기 아까름하기도 너무 흐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모 복량은 자식 도리가 15년 전에는 53%였는데 작년에는 21% 떨어졌지만 21%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복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량을 그래도 복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복량을 아예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논연이 돼가지고 복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가 없지만 광미자님께서 저는 형제 중에 제일 가운데 샌드위치 같은 기분을 느끼며 독립심으로 키우고 강해서 저도 많이 차갑고 너무 두부 자르듯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창근님이 지난주 초에 도둑놈들 제4권 산매를 쿠팡에 주문하였으나 출판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충분히 있을 건데 고맙습니다 한창근님 그래서 오늘 여기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4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계시면 70대 분들께는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좀 몸이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면 부모 복량은 애시당초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다 아실 거죠 그런데 미국도 똑같은 한인들이 갖고 있는 이민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전했네요 1919년인데 한인 노년들은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중앙 미주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식들이 보살펴 주겠지 않은 기대를 언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부모를 복량하는 한인 1.5세대 2세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1.5세나 2세대 안인들은 부모들의 생활을 책임질 여력도 의사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50%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기댈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부모 복량은 옛말이고 끝날 줄 모르는 자식 부양이 자식 부양 부모 복량 자식 부양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이 출고하고 난 다음에도 뭐죠 뒤치다거리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노년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나무라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노년을 준비하거나 노년 초입에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자기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늙은 부모를 복량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한께도 더 이상 내가 늙어가며 자식 부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한테도 부모 복량은 그냥 내 몫이다 이렇게 딱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좀 더 현명한 그런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고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하는 사람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둥과 같은 것은 바로 자립자존이다 이야기죠 배를 끼치지 않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절대 손을 벌리거나 자식들에 의존하지 않겠다 뭐 신체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도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갈고 닦고 뭡니까 조심조심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노익장께서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모양입니다 대선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bbc 뉴스의 톱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bbc 뉴스의 톱 뉴스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짧은 3분짜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선 도전에 대한 그런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여기 보니까 바이든이 2024년 금세 돌아오네요 11월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 리일렉션 재선을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아마 4년 중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펄스트리트 리파브릭 은행의 주가가 40% 이상 빠졌다라는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바이든이 2024년 또 재선에 도달하게 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리매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제 한국의 신문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사표를 던졌다 내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제 2024년도 세월이 참 빠르네요 11월 14일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내용을 이렇게 쭉 하고 아마 이제 러닝메이트는 카몰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건강 등의 우려는 접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신을 종합해 가지고 대상은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고 비교적 이런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51개 주죠 이 주별로 이 정치적 성향이 좀 비교적 뚜렷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런 성향이 강하고 푸른색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메사추세스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또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세력이 강하고 중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공화당 중부 남부는 공화당 이렇게 지도가 이 정치적 성향은 웬만큼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가 뚜렷이 있고 그 다음 스윙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스윙스테이트 스윙스테이트로 이런 자주 꼽히는 데가 조지아주라든지 펜실베니아 이게 조지아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이런 데가 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된 데가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이런 데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 지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지난 대선과 달리 미국 대선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스윙스테이트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세계시민으로서 여러분들 미국이 자리를 잘 잡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또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니까 어떻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씨가 전 경남도지사주의 영국을 유학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김경수 씨가 내달 영국 유학 을 다녀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처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나라에 넓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 김경수 씨가 유학을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나가가지고 2027년까지 지금 아마 그런 공직 출마 건 이 아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에 복근은 됐지만 이런 법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독일이나 북유럽을 생각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를 다 보려면은 영국 에 근거지를 두는 게 좋다는 주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국 정정대학에 적을 두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참 바뀌지 않고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참 바뀌지 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듯한 그런 세계관 올바른 그런 세계관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한 사람이 일생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 그런데 이 김경수 씨의 이런 영국 유학 소식을 보고 동아일비 한 분이 뭐 야 좀 주제 좀 파괴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야 전문가가 창령시장 선거를 분석하면서 역대 창령시장 선거 하고 창령군의 경남도지사 선거 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김경수 씨가 관여된 선거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입니다. 이때 홍준표 후보하고 맞붙었습니다. 2018년에 이때는 패배했고 패배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하고 2022년에 여러분들 맞붙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김경수 김태우 한때 17표 자 경남지사 심야 촉박핑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령군의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때는 조작값이 5%입니다. 박완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표가 이동한 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김경수 씨가 출마했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당 15장을 김경수 후보한테 이동시킨 득표수 정감작업 내용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건 제8전문과 만든 게 아니고 공병호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한 기준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 하는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컴퓨터로 분석해보니까 15%를 이동시킨 것을 찾아낸 겁니다. 15%를 빼앗고 15%를 더해줬으니까 30%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던 2014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는 10%를 이동시킨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10표를 김경수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은 겁니다. 10%를 빼앗고 10%를 더했기 때문에 홍준표 얻은 100장당 20장이 이동한 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만진 거죠. 이때 여러분들 김경수 씨 2014년 같으면 50대 초반일 겁니다. 2018년 같으면 아마 50대 중후반 일 겁니다. 김경수 씨가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5860야 될 겁니다.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서 배웠을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가서 영국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영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고 독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투표지 불리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네덜란드 같은 데 가 가지고도 전자투표기 일체 불허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죠. 드루킹 사건이란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복권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작과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선거마다 이렇게 손을 대는데도 이게 이제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중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힘을 내셔가지고 제가 사비를 드려가지고 지금 낸 도둑놈들 사권까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한두 건 정도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에 아드님이나 따님들 그리고 동료들한테 한번 줄꺼가면서 읽어보도록 아마 줄꺼가면서 읽으면 재미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오지 이런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협조를 오늘 방송 보시는 한 660여 명 정도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셔도 다음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이런 것이 계속 힘을 받아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